희미 zag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skype에서 와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있는 모델로 보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었어요 6개월 동안 네 블록버스트 이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재미난 축제들 많이 다니면서요 앨범 준비 재미나게 하면서 그렇게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대학 축제도 많이 다니셨죠?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너무 떨리고요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기대도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이쪽부터 한 번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갈게요 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포즈로 귀엽게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우 머리 위 하트 자 왼쪽부터 다시 한 번 귀엽게 한 번 가볼까요? 네 귀여운 포즈로 한 번 가볼까요? 네 두번째 포즈 네 좋습니다 네 오우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네 오우 오우 섹시한 포즈 한 번 가볼까요? 네 가볼게요 왼쪽부터 섹시하게 오우 좋아요 눈빛 좋아요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네 오우 자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오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네 어르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인트로 영상과 처음으로 첫번째 무대를 볼텐데요 이제 먼저 들어가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